적의 일정을 척살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마그당과 괴조니 하이라나이온이 서지성 기무어진이 어찌할 때 끄는다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독립군전문대 순서로 돼 있는 겁니까 왜 겁이 나나 나한테 접근했을 땐 바로 이런 순간을 기대한 거 아닌가 막상 닥치니까 감당이 안 돼?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자, 지타 다른 여기서 다 죽어 너네 다 돌렸어 아시모토가 그쪽으로 갔다 지금 이 기차에 닿은 너네 단원 중에 한놈이 밀정이야 쇼개서 보자 바로 그 놈의 밀정인 거죠 바로 그 놈의 밀정인 거죠 바로 그 놈의 밀정인 거죠 도둑은 밀정이 dever두고 다 돌렸어 닿은 내 애가 근데 그 놈의 밀정인 거죠 또 그 놈의 밀정인 거죠 그리고 내 운을 받을 수 있는 곳 네